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닥터케이입니다. 오늘 2월 26일 월요일 아침 시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? 자 코스피 시장 플러스 0.57%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0.72%로 상승 출발했습니다. 자 현재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. 코스피에서는 외국계 마이너스 156억 잡히고 있고 기간은 플러스 84억 지금 플러스 중이네요. 외국계 선물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자 여기를 강하게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2평선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진 않다.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. 코스닥은 일단 갭 상승해서 20일을 넘고 시작하고 있으니 매수생만 좀 들어오게 된다면 코스닥이 일단 모양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자 갭 상승입니다. 갭 상승. 저항대를 그냥 뛰어넘었습니다. 자 코스피 시장도 갭 상승. 1차 저항인 2453라인 뛰어넘은 것까지는 일단 현재 양호한 흐름입니다. 자 오늘 양대시장 여기를 잘 지지하느냐 자 여기를 잘 지지하느냐 챙겨 보셔야 됩니다. 자 저항을 뛰어넘으면 지지로 바뀐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장중이 좀 빌려도 여기 2450라인을 좀 지지해 주고 자 여기도 877라인을 좀 지지해 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추후 주가 흐름에는 큰 영향 없이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장 초반 외국계 매도가 좀 잡히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빨리 매수세로 돌아서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프로그램 매매 잠깐 현황 한번 볼까요? 현재 순매도가 약간 잡히고 있네요. 자 그렇죠 순매도가 잡히고 있고 베이시스가 0.04 자 베이시스가 오늘 별로 안 좋습니다. 자 개별 종목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삼성정권 일단 올선 뛰어넘는 갭 상승으로 자 계속 목표치까지 진행 중입니다. 목표치는 21선 일단 목표치인데요. 분봉으로 보시자면 자 여기 단기 저항권입니다. 요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. 요걸 뛰어넘게 되면 요것을 뛰어넘게 되면 자 여기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. 일단 그래서 여기 인근에 저항대에서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파됐던 요런 라인들 삼성정권은 4만 500원 라인 깨지지 않으면 홀딩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고 저항대 4만 1000원 4만 1250원 4만 1000 850원 라인 이런 라인들 저항대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잘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중장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닥터케이가 일단 포스콜을 관심있게 보거든요. 오늘 아무때나 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근데 그 부분들은 중장기는 말그대로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많이 하는 2,3일 끌고 가는 스윙 트레이딩 개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. 여기서 사서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그리고 여기를 깨지 않으면 여기를 깨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좀 길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등락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등락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닥터케이가 사인을 드렸는데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. 자 그리고 중장기는 포스코가 좋아 보인다. 일단 말씀드렸는데 막 띄우네요 바로 그리고 닥터케이가 생각하기에는 또 중장기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게 SK하이닉스 이제 좀 관심 가져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 여기에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자 이평선 20일 60일 다 밑에 깔아 놓고 이제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8만원대 잠깐 한번 스톱했다가 크게 안 밀리고 여기를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간다면 정거점도 갈 수 있으니까 여기 라인 정도 1차 매수가 로 한번 보고 여기 라인을 2차 매수 손절은 손절은 여기 정도 깨면 6만 정도 깨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접근해 볼 만하다 닥터케이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2차 매수 오늘 1차 매수 오늘 1차 매수 여기 깨면 손절 외국인 많이 들어오네 기관도 들어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크도 한번 볼까요 포스크도 외국인 계속 사네 빠져도 계속 사네 덥터케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증권도 5일선 돌파 이후에 조금 오늘 밑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로스권입니다. 평당가 4만 150원대니까 자 일단 5분봉에서는 은봉을 말아먹는 양봉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런 모습도 상당히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. 자 여러분들 캔들 공부해보셨죠? 극에서는 1편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뒤에 캔들 고급편 이런 데서는 이제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은봉이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다음 봉이 나오는게 정상이죠? 네 그렇습니다. 밑으로 은봉이 떨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거든요.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시면 빠졌던 만큼 그대로 말아올리려는 양봉이 있죠? 자 그럼 좋은겁니다. 이거 당연히 빠져야 되는 모습인데 안빠지고 올라간다. 좋은겁니다. 자 외국계에서 아직까지 소폭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. 아 베이스스가 빨리 좀 늘어나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안 잡히네요. 지금 잠깐 빼고 대신 갔다가 다시 확대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자 여기 보이시는 것은 지금 코스피 5분봉입니다. 밑에는 코스피 5분봉 일단은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 플러스 0.08 S&P 고백 선물은 플러스 0.14% 상승중이긴 합니다. 자 미국이 전일 모양이 되게 좋았죠? 자 앞전 방송들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더 잠깐 체크할까요? 자 이것은 이제 좀 길게 자 20일선 돌파하는 양봉입니다. 꼬리도 없습니다. 이것은 나스닥은 완전 돌파 성공 그래서 미국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같이 동반 상승하지 싶은데 일단 누구나 다 아는 지점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오늘 상승할 것처럼 다 보이는 자리에서는 조금 흔들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. 다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이게 되십니까?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급등락이 잘 나옵니다. 뭐 그런 거 참고하십시오. 자 삼성증권 양호하고요. 자 오늘은 일단 초반에 관전 포인트는 여기 오늘 찍었던 고점 2466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 그걸 체크하십시오. 강하게 돌파하면 강하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. 자 여기 라인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외국인이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프로그램도 매수로 바뀌는지 여부 자 외국계가 살짝 매도하던 것을 살짝 줄이고 있구요. 기간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구요. 코스피 자 코스닥 외국인 매도세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폭 매도세 그리고 기간이 오늘 양대 시장에서 다 플러스 건입니다. 선물 선물 기간은 플러스 외국인은 마이너스 기간이 플러스긴 합니다만 외국계가 플러스가 잡혀주면 더 좋겠는데 일단 장 초반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체크포인트 알려드렸습니다. 자 여기 오늘 고점라인 밀리고 있는데 강하게 돌파하면 강하게 돌파할수록 더 좋습니다. 자 이것이 강하게 돌파하기가 참 용이치 않습니다. 2평선이 3개가 바치고 있거든요. 그러나 코스닥은 일단 20위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가 있긴 합니다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오늘 저보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.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미국 시장도 괜찮고 현재 출발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양대시장 다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대시장 오늘 처음에 시작했던 고점라인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오늘 강하게 지속 상승할지 여부 판단됩니다. 체크하시고요. 자 코스닥은 이거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핀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합니다. 자 저는 오늘 오후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 바이바이 시야 시야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